구불구불 산길. 롤러코스터 가네. 말을 해야 되는 건가? 뭔가 대화를 하면서 가면 좋을 텐데. 너무 혼자 있네. 지하 언니 보고 싶다. 우와, 배대대. 아이고, 푸르덕. 물속이 떨나면서. 오늘은 시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. 인천을 좋아해. 물속이. 물속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다 걸칠게, 여기. 잠깐만. 자, 여기. 여기가 최초 입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. 너무 힘들어하시지 않으세요.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웨어 체크했어요.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. 잠깐만, 잠깐만. 카메라 앞에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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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